음악 마구마구 유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현광 선수가 마운드에 옵니다 무려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쳤습니다 수배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삼노소 잡았습니다 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세트 원공의 베트가 따라 나옵니다 좀 하는 공을 잡아답니다 추격하게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 저는 공을 잡아넣습니다 투수 참 대단합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꽂아놨 오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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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팔로스로가 안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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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보위 2대5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조선의 4번 타자로서 KBO를 대표하는 버퍼입니다 2010 시즌에는 타격 7과랑을 기록하며 리그를 어차피 4타자 중 1타자는 안타를 치는 게 야구거든요 투수 신경 쓰면 안 돼요 아쉽네요 스트라이크 아쉽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걱정!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로 살짝 걸쳤습니다 아쉽네요 타자 두고두고 아쉽텐데요 공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받았습니다 중전수 쪽이 있네요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라이코스 라이코스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습니다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아웃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 완전히 빠지는 안타입니다 2루 2루 아웃습니다 좌익수 참아냅니다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지금 이 투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맞았습니다 볼입니다 스트라이크를 살짝 걸쳤습니다 오엑수가 끈 공을 잡아냈습니다 아웃입니다 다진 코스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습니다 틀렸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켰습니다 스트라이크 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투수 2번공은 2번으로 투자를 바꿔는데요 2번공은 2번공은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여기서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손승락 선수가 이 경기를 끝내기 위해 바운드에 오릅니다 와이드한 투수 강력한 패스톨 정교한 제구력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마트투수 손승락입니다 컷스윙입니다 이건 아쉽네 다섯개 멜로아스 주니어입니다 아쉽네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상진으로 물러납니다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맞았습니다 볼입니다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아 냈습니다 타자가 잘 참아 냈습니다 타자가 볼을 골라냈습니다 overwhelmingly 슛 승 스탑 ul 슛 스킹 sinon 승 그렇습니다 스킹 기사 벌 승 로 승 슛 여기서 스트라이크 던질 줄은 몰랐나본데요. 아 경기 마무리되네요. 결국 승부가 나네요. 양팀 선수들.